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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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재영 선수! 어때요? 오늘 첫 훈련 들어가는데, 합류하는데? 기분 좋아요. 어제 왔죠? 네, 어제. 피곤한데 그래도 좋네요. 머리 무슨 일이야? 이거 올라가나요? 머리도 정리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논산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못했거든요. 형성은 어땠어요? 3주인데 거의 3개월 같았어요.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그냥 몸 안 다치기만 하고 그렇죠. 여기 두 명 가야 되니까 이제 형님들 가셔야 되니까 제가 미리 논소 가서 체험을 해봤죠. 과생맘도 해보고, 사격도 해보고 별거 없더라고요. 저거요? 야, 너무 좋네. 진짜. 아, 진짜. 아... 코왕이 땅 줄게. 역시 카메라 잘생긴 사람들 많지 않나요? 머리예요. 어떻게 뭐가 잘생겨요? 주제를 알아야지, 주제를. 주제를 알아야지. 형, 땅콩 한단이 온 줄 알았어요. 인격을 많이 받으세요. 머리니까, 많이. 그래도 기분 좋네요. 시간이 너무 안 가요, 진짜로. 간 사람만 알아요, 진짜로. 어디 눈썹을 두고 본 거야. 갔다 온 줄 알겠다. 그러니까 3주를 이렇게 못 간다고. 아, 현역으로 저희들 아이스탕 준비해놔. 경찰은 안 껴준다. 너 대한민국에서 비용만 껴드렸던 거 있어. 오, 알아들어? 김동이 말만 하고 바로 보고 다니라 한다. 영어 하얀 나니까 이제. 오늘 어느 날 будете 지내고 가는 거 같아. 모든 연말이 새로운 플랜이? 웰컴 지우. 아이콘이든 다시 복귀하고 축하하고. 이거 정말? 앞에서는. 일 Ecology? 예, 스페셜. 예, 스페셜. 형은 진짜 머리 연구 같다. 하지 말라니까요. 기머리 소원하는 사람 없다니까. 오 오 오. 머리빨이었어. 거만 하세요 다들. 괜찮은 거야? 저 경기장 전주 갈 때 머리 더 이쁘게 하고 오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